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8분이구요 가자 아로토리우스 저그룹 뭐지 갑자기 소리가 엄청 퍼진 기분? 안녕하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아 저 이쪽 길이 맞나? 어 반대로 왔다 반대로 왔다 반대로 왔네요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는 아로토리우스를 잡으러 갑니다 엊그제인가 그저께인가 잡다가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20분만에 맞죠? 어? 제1씨 진입만 하고 꺼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가지고 쇼컷은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뛰어만 가면 돼요 그렇죠 끊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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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움직임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잉! 마누스는 금걸이 왕걸이 다 있어서 마누스는 아직 구경도 못했고 카라미타 생긴 것만 한 번 치자고 일로 아야 일로 마시고 아 좀 곱게 마시자 일로 마셔 일로 일로 와라 온너라 댕댕이 아 낫겠다 일로 자 차분하게 우아 우아 막았나? 아 못막았네 어허 어허 큰일났다 슥화했다 못막았네 못막았네 느렸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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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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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구르면 안되지 불러! 흠 두놈이 또 훅화를 한다 아니 해라 해라 불러 아니? 내가 탈악했다고? 불러! 불러! 아 근데 진짜 각소 1은 무기를 못 맞추면 그 반동이 너무 길어 무기 안좋은거 같애 흐흑흐흐흐흫 해리 이 인성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탐색을 위하여 일부러 잡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아프다! 아, 하필이면 이게 또 2회차여가지고 지엘씨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1회차 때 왔어야 했는데 아, 진짜 전회차에 실수를 그인으로 먼저 짜버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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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너라 땡땡이, 아 근데 까놓고 말하면 그인, 아 뭐지? 얘 저거 대여하는 거 아니야? 페링? 페링 대여할 것 같은 모션이 되게 많은데 아휴, 아휴. 아휴, 아휴! كن,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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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불러! 불러 아 수고맞췄어 아 또 귀찮게 이게 안좋아 자아 차분하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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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못막았다 다있다 오오오오오 왁스집에 죽는다 아르토리우스 페링되는지 확인해볼게요 해봤어요 해봤고 확인했어요 검색하면서 근데 아르토리우스는 페링이 안된답니다 좀 가벼운 무기를 드려야나 검 하나 강화를 해볼까 닥스워는 검중에서 뭐가 좋나 도끼창들은 좋다는건 아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다 다른 무기는 페링 기대도 하지마세요 예 이미 해봤어요 음 안되더라 아 나 어디가보냐 수라달 아 아 다시 보자 성쇳구리 똑 똑달링 그정도 사이트별구로 차라별구로 할머든 중기로 당하셨네 흥 묵직하고 당해버림 수리도 불가능이네 결정해질까 이겨보일까 어휴 크리실라의 단거 음 출혈이라 흥 출혈 500이나 달려있네 해봐 아 잠시만 껴볼까 껴지긴하나 스탯이 엔간한 무기는 낄 수 있을 스탯이긴 한데 어 지신 달려있을까봐 기량이 20이네 음 지금 기량좀 높일걸 가자 그냥 갑시다 응 아 근데 진짜 괜찮은 어 공속 빠른 복귀가 뭐가 있을까 적어도 도끼창 보다는 빠른거 아 도끼창은 진짜 FD 우와 아르토리스는 구르는거 잘하셔야 되는데 으응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 아직 어 다 시킨지 얼마 안되가지고 그런거 같기는 좀 좋아 조금 느려 쫄쫄쫄 dirt 으응 아니 얘네 고수拉 넌 나무 퍼써비같은 애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으으 자 이렇게 때리는데 어 제네는 톡 bot 퍽퍽! 이렇게 때리니까 옷이 뭔가 억울해 빨간 입술 널 너무나 사랑했어 아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네 아까 어? 그러네 쇼크 위치를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조금 더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 어쩐지 몸들이 너무 많다라 길도 행동하다 너 야 너 뭐 좋은 거 하니? 아 됐다 쇼롱 오케이 가자 Post 해외도 진짜 뭐야 울렀 울렀 오케 막았다 울렀 으악 일로와 마셔 일로와 왜 한번밖에 안하니 조심 아이씨 낫겠다 자 쿨러 오오케이 막았고 나 피좀 채울게 와라 나의 강력한 도가리 어떠냐 으아 으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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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naz 우아 왼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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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기인ен 아씨 조금 느렸다 흘렀 흘렀 안돼 아 요번에 잘했는데 드링킹 도발로 쭉쭉 잘 데려왔는데 아쉽다 근데 아르토리에서 제가 에스트를 마시는 순간 달려든다 저기에 입력이 돼있는거 같애 이거를 도발로 써도 될거 같은데 반대로 마시는게 너무 길어 아 진짜 닥소3처럼 보르면서 조금 마실지 해주는가 좀 아파 아 내가 이게 제일 가벼운 구르기 맞죠 지금 아직 하아 이게 가벼운 구르기가 맞나 모르겠다 야 야 그레이트엑스 들고 있는 놈이 있어 야 무기가 가벼운 무기는 덜 약하나요? 어 아니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거에요 물론 좀 차이가 있긴 하겠는데 이게 이게 다 써? 아 잠시만 사면 타냐 맛있게 흘러 흐헤 좋았어 이어폰에 느낌이 나쁘지 않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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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마시고 흐이 흑하냐 예에 이득 흘러 마시고 잠시만 구글 아 뭐지 아래 광고 떴어 잠시만 화면 화면 아 진짜 거의 스팸 스팸이구나 이게 합법 스팸 굴러 까지고 굴러 이 와중에 발짝이 난거고 모이시오 별거 아니네요 흠 아르트리스의 소울 근데 패턴을 아니까 별거 아니긴 하다 이쪽으로 으흠 합시다 흠 오우 10만 소울 아 이쪽은 지진표한 데구나 그런 데구나 삔하 네 대용님 어서오세요 아 시즈님구나 암튼 하이하이 파트풀은요 어 어디지 소리가 들린다 파트풀에서 아 여기가 아니라 위에서 들렸어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기량도 좀 높일까 인간성이 모자라 아 근데 진짜 닥소1은 갑옷 보통 갑옷을 뭘 강화하나 어? 아 갑옷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 1회차 때는 그냥 안해도 어차피 하베리가 완전 딴딴해가지고 했는데 어 2회차는 하베리로 버틸 수가 없어 무게도 무게고 위에서 들려 파트풀에서 여기는 방금 아르토리우스랑 싸운 데고 위에 봅시다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위에 아르토리우스 친구 있나? 아르토리우스 친구야? 어 잠시만 이거 내려가는 건가? 왜 이 정도는 떨어져도 죄잖아 어? 아 참 그리고 뭐지 아르토리우스 잡으면 뭐 무덤 생긴다는데 그러네 어? 니가 설마 키하라? 네 할장님 어서오세요 들어오자마자 빛떠죽이라니 그 남자의 친구였지 응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요 님들 어서 말해봐, 뭐 줘요? 네, 당연히 당연히 아토리아스는 아토리아스야 아토리아스야 자 뭐지? 또 다른게? 너의 마음을 변경했지? 아, 오케이 주자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을 변경했지 이거 가져올게요 저는 더 필요한거지 아무리 죽였자 왕금빛 장광 아, 키라스는 자기 무기인가 보네 주세요 왕금빛 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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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때리는 순간 뭐 프리실라뜸 막 보슈가 되거나 그나마 이렇게 근데요 왕글 Red 그리고 저기 안개병 넘기 전에 소울도 되찾고 옆에 탑 좀 한번 가봅시다 근데 닥스소울1은 뛰는 보폭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안가 이건 칼 가는 소리 같은지 잠겨있다 아니 만능 열쇠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요? 아 소울만 줘요? 쟤 때려도? 오케이 그럼 하지 않는걸로 영웨 소울 진짜 할 수 없이 이거는 저기 안개병 넘어에 하나배 후후후후후 아 왜이렇게 높아? 나 이렇게 운동하는거 싫어하는데 혹시 뭐 길이터 없니? 버터풀 근처에? 있네? 시 잠시만 얘 그루냐? 아 그룬은 아니네 어 순간 뭐지 하고 봤네 음 어우 징그러라 어깨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어깨 안 아프니? 비대한 머리 음 징그러스 그다지 키고 싶진 않고 장비템이 아닌가? 무언가의 쇼컷 뭐 없고요 조심히 갑시다 내 경험상 이거 갑작지가 있을 갓 갓했어 어 뭐하라 뭐하라 왜 쇼컷 먹은거지?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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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 죽었나? 이 식구가? 어디 법사가 어? 초근접에서 법사 마법을 날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죽을걸 죽을걸 욕심내서 때리를 하지 말고 죽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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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실시가지 근데 이쪽으로 가는거 맞아요? 빈질님 요새 왜 닥소만 함? 아직 닥소도 이 마터를 지엘실을 못 깼으니깐요 한 4만 2천 솔 어떻게 하실거죠? 먹으러 갑니다 아까워서라도 먹으러 갑니다 나와 음 소울증발 소울증발 응 소울증발 뜻이다 몰라 잃을 것도 없어 나는 깨뜨벌레 하진게 없네 답락사2 큰 어? 아 지지니님 와서오세요? 다카솔3부터 시작하자 원투는 파지때문에 못해먹겠네요 아 그거는 저도 그럽니다 저건 리마터인데 파지를 왜그래요? 아니 그때 보면요 파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리마터는 어 맨마